좌표 1980년에 설립한 광주경상전문대학을 모체로 하며 1983년 3월에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하였다. 설립자는 학교법인 백인학원의 고 김인곤 선생이 설립했으며 초대학장을 역임했다.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한 이후 1988년에 광주경상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했으며 1989년에는 종합대학으로 승격되면서 학교 명칭을 광주대학교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회복지학부 청소년상담 평생교육학과 유학교육과 간호학과 언어치료학과 심리학과 작업치료학과 대체위학과 스포츠레저학과 보건행정학부 식품영향학과 뷰티미용학과 경찰법행정학부 소방행정학과 사이버보안경찰학과 신문방송학과 광고이벤트학과 영어영문학과 일본어학과 중국어학과 한국어교육과 문원정보학과 문예창작학과 경영학과 세무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물류유통경영학과 부동산금융학과 관광학과 호텔경영학과 스튜디어스학과 호텔조리학과 컴퓨터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광통신공학과 정보통신학과 신재생에너지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국방기술학부 사진영상학과 시각영상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주얼리디자인학과 인테리어디자인학과 의상디자인학과 음악학과 공연예술무도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물류유통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부동산금융학과 평생교육학과 호텔관관경영학과 경찰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신문방송학과 유학교육학과 문원정보학과 문예창작학과 컴퓨터공학과 전자광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토목공학과 환경공학과 건축공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건축학과 디자인학과 의상학과 사진학과 음악학과 작업치료학과 정책협상학과 경영학과 평생교육학과 신문방송학과 유학교육학과 문예창작학과 음악학과 산업디자인학과 관광학과 경찰사법행정학과 광정보통신공학과 사회학전공 지역복지전공 사회복지전공 사회정책전공 사회복지전책전공 사회사업방법론전공 사회정책 및 행정전공 언론학전공 광고이벤트학전공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